하늘루야! 하늘루야! 제3차 전도행을 은혜 가운데 마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획책하여 누명을 씌우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동으로 인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유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넘어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로부터 재판받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결국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한편 바울을 태운 배는 항해 도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파선의 위기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승선자 전원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고 바울은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됨으로써 영육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멜리데 섬에 머문지 석 달 뒤 바울은 이제 다시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 뜻밖의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 그는 그것에 힘입어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을 위해 성도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한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어떤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지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세계를 받은 교회로서 지난 47년 동안 예수 세계화운동에 전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약 20년 전 한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별들의 운동입니다 제 경양교회는 이 별들의 운동을 통해 바른개혁주의 신앙인 특별히 바른개혁주의 보금 전도자를 양육하고 배출함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구속운동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의 주역인 경양의 성도는 왜 보금 전도자를 양성하는 이 별들의 운동에 끝까지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경양의 별림들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용기 백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써 별들의 운동에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로마를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섬리로 인해 유라굴라 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한 멜리데섬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는 멜리데섬 사람들의 따뜻한 환송 속에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또다시 로마로의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간 머물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즉 본문 14절 말씀대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형제는 헬라어 아델푸스로서 형제, 연합한 자,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사랑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소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형제된 그리소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신자가 된 어떤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그 지역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를 향한 뜨거운 극률과 사랑의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 그를 기꺼이 자신들의 집으로 초청해 7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 뜨거운 환대와 섬김으로 인해 그리고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인 섬리를 더욱 생생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편 그들은 이제 그 행복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그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떠나게 되는데 그는 그 길에서 또 한 차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즉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73km나 떨어진 압비오 광장과 그곳으로부터 65km나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그를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울을 위해 그와 같은 수고를 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그들이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가 보낸 로마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감격적인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설을 통해 자신들을 향한 그의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체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가 잘 닦이지도 않고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은 당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그 멀고 험한 길을 기꺼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자발적이면서도 뜨거운 환대와 섬김은 이제 로마로 가서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중악감과 로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바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본문 15절의 말씀대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터인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복음전도자 바울에게 그와 마음을 같이하고 그의 사역을 물심 양면으로 돕는 영적 동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을 감사와 용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섬김에 힘입어 용기 백배하여 로마를 향한 사명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들께서 비자 연장으로 또 치료 등의 이유로 잠시 한국에 오시면 경행교회 주일밤 예배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데 성교사님들께서는 한 분도 예외 없이 경행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헌신에 힘입어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향한 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은 비단 국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경행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 역시도 동일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경행의 성도님들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신방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며 저희의 말씀과 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지난 47년 동안 교회 앞에 일사각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정 풍성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매 순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그와 같은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후원은 그 누구보다도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복음으로 먹여 살릴 우리 별림들에게 진정 큰 위로와 격려가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큰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학창시절 별림이었던 저에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경행교회가 별들이 학교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시기였는데 온 성도님들은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볼 때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냥 별이 아니라 별림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 상황들과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때때로 사명의식이 흔들렸던 저에게 진정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넘치는 후원 속에 즐겁고 의미 있고 은혜로운 별들이 학교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여전히 저에게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난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모든 별림들이 경험했고 또한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드려졌던 별들이 학교 후원의 헌신예배 때는 대학부 SFC 별림들이 간증을 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위해 언제나 뜨거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모든 별림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대부분은 별들이 학교 성적 우수생으로 성도님들의 특별한 후원을 받고 단기 성교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경험으로 인해 더 큰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더욱 굳건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별림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수고는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당할 사명의 중대함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게만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있는 별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잊고 있던 그들의 사명의식을 일깨워주며 그들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게 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개혁주의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행의 별림들은 그 보이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확신하게 됨으로써 신실하면서도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더 잘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세계화 운동의 주역으로 요긴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별들의 운동에 힘써야 됩니다 즉 우리는 가장 먼저 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경행의 별림들이 진정 그분만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능하신 손에 붙잡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아낌없는 지원 사격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행의 별림들 하나하나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는 가운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별건 아니지만 별림이라고 불러줌으로써 그들이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별임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건네므로써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호랑이 새끼처럼 귀한 우리 별림들이 별들의 학교를 통해 더 풍성한 경험을 하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현재 제대밭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육 전조사님들이 학기 중 계속해서 특별 장학금을 받고 경행교회 출신으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일정기간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별들의 학교 후원회비를 매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렬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우리 별림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다면 저에게 그랬듯 그것은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길을 더욱 담대히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별들의 운동에 진정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으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참된 말씀 선포를 통해 전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써 별들의 운동에 사랑의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는이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로마를 향해 사명의 걸음을 가고 있던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영적 동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에 감사와 용기가 충만히 넘치게 해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처럼 사기충천한 가운데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하여금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외딴 감옥에 갇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감시병 한 명만 붙여진 채 한 집에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방문객들까지도 집안으로 들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자유와 특권을 즉시 선용해 3일 뒤 가장 먼저 자신의 동족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 합성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선 로마 법정에서의 신문 중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남으로써 석방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그것이 무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던 것은 유다 민족을 벌받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단지 자신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혹여나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처럼 그들의 마음을 여는 선제작업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먼저 자신이 그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결과 비록 가택연금 상태이기는 하나 쇠사슬에 메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모든 구약성경이 증거했던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름 아닌 그들을 죄와 사망의 비참한 종사리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했는데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온 세상을 통치할 그리고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까닭에 자신이 그처럼 핍박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쇠사슬에 메이게 되었음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비록 바울이 전하는 사상 곧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연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그것을 직접 듣고 자신들이 그것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만날 날짜를 바로 정하여 그들을 자신의 숙소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론했습니다 즉 알기 쉽게 해설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강론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한 위대한 인물의 출현과 그의 뛰어난 리더십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확장되다가 결국 그분의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나라임을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구약 성경을 근거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를 믿을 것을 강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곧 비록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아주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그 강론의 내용에 대해 아주 첨예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더 이상 강론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곧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강박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받게 될 최후 심판을 경고해 주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는데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복음의 배척과 거부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로 놀랍게 선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태 즉 2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일도 힘없이 행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특별히 캐로구마운동, 그 설교를 통해 전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설교는 넓게 보면 성도의 전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하심에 있어 교회 공동체에서 들여지는 예배 중에 목회자의 설교 즉 말씀 선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가장 충만히 일어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설교를 명하신 것이고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설교를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설교를 예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제115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지도자들을 통해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즉 할빈을 통해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시고 메이첸과 반티를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시고 마포사멸 선교사를 중심으로 평양 신학교를 세우시며 특별히 서근태 원로 목사님을 통해 고려신학교 현재 제네바 신대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양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교회를 당신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더 많이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별들의 운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2001년 미국 여행을 하고 계시던 원로 목사님께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시게 하시어 내일의 경양교회, 내일의 한국교회, 내일의 세계교회를 위한 보금전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도 끝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하게 되었고 2002년 8월 18일 주일에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경양교회가 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별들의 운동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이후 우리 교회는 그 비전에 발맞춰 별들의 모임 후원회를 조직하고 전교회적으로 별림 서원운동을 진행했으며 별들의 학교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지금껏 많은 별림들을 양육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학교로 보냄으로써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이고 또한 우리 교회 많은 남자 교육자들이고 제네바 신대원에 있는 현재 개척하신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 교육 전주사님들이 그 뒤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 여러분 이 별들의 운동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악세사리와 같은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생명과 같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만약 목회자가 특별히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인해 교회와 이 나라와 전세계는 영적 암흑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로 인해 성도는 점점 영적 소경이 되어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들의 운동에 진정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별들의 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경행의 많은 자녀들이 별림으로 서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별림들이 별들의 학교와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소유하고 영적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든든한 토대 위에 제네바 신대원의 교육과 전도사 사역을 통해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구원의 복음을 뜨겁게 선포하는 설교자로 잘 준비되고 또한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은 케로그마 곧 말씀 선포를 통해 전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현재의 별림들을 진정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별들의 운동에 뜨거운 기도와 아낌없는 물질로 후원하시어 이 영적 기갈의 시대에 바른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경향교에 쏟아부어주신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축복이 바로 별들의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때문인데 교회가 바로 그 일의 핵심 기관이며 또한 설교라는 수단이 그 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향교회가 그 귀하고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전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고 그런 까닭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의 복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의 최후 발악으로 인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점점 거세져 진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별들의 운동은 더욱 값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별들의 운동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경향교회에게만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을 진정 엄청난 축복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 영하부터 작년까지 총 468명에 이르는 경향의 별림들을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할 별과 같이 진정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든든한 지원 사격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철없고 장난스러운 모습만을 가지고 내 아이는 안 돼 이 아이는 안 돼 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겁쟁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다듬어 가신 그리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바울을 변화시켜 이방의 빛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섬리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인내로 대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향의 별림들로 하여금 언제나 벅찬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게 하고 전도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와 자질을 갖추게 하며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이요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별들의 학교를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학교를 통해 이들이 체험하는 여러 활동들과 이수하는 교육과정들을 통해 바른 성경관 바른 세계관 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향의 별림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사랑의 후원 속에 진정히 교회와 이 노예와 이 나라를 넘어 전세계를 복음으로 먹여살리는 복음의 별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게 될 교회와 이들이 선포할 설교를 통해 영적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우리의 자랑 별들의 운동에 생의 최고와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